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자기 홈그라운드에서 언니랑 손잡고 남편 한번 밟으려다가 역으로 쳐맞고 드러누워버린 그런 아짐에 데리고 왔습니다. 자 봅시다. 제목. 전업주부인 저희 마누라가 대뜸 월급을 달라고 하길래 그냥 장모님 보는 앞에서 뼈를 분질렀습니다. 원제. 이번에 저희 처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고 아이는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최대한 짧게 쓰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점심때 저희 처가에 도착을 했어요. 아내와 저 둘이. 뭐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그랬는데 저녁에 처형이랑 즉 자기 언니죠. 저희 아내가 이야기를 한 내용으로 정말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여러분이 좀 봐주십시오. 일단 처형과 아내 저 두 사람 모두 전업주부입니다. 쟁점은 전업주부도 직업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야 한다 이거였는데요. 이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시간과 노동력 금액까지 다 나오게 됐고 저는 뭐 그냥 가운데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아내가 언니랑 이야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저한테 나도 자기한테 봉사하는 거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월급을 받고 싶다고 그리고 그 돈으로 나도 생활비 내고 싶은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뭐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다 주잖아. 뭔 월급을 줘. 이랬더니 그게 아니고 내 개인 월급을 말하는 거라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반반씩 어쩌고 저쩌고 생활비를 내겠다. 이런 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그냥 말을 했어요. 나는 전업주부에게 월급을 따로 줄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니 돈이 더 필요하면 네가 나가가지고 벌어와라. 아니면 가사도우미 구하는 집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월급으로 생활비 반반씩 내면 되겠네. 어? 아 그리고 집안일 아예 손도 대지마. 하지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사도우미 내가 따로 고용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집에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뭐라고 합니까. 갑분사라고 해야 됩니까. 이 순간부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때 쇼파에서 TV를 보면 가끔씩 맞장구를 치던 저희 장모님도 그래 그래 이러던 장모님도 제 이야기를 들으신 이후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에서 저녁을 먹고 9시쯤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고 씻고 거실에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또다시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니 전업주부도 요즘엔 엄연한 직업으로 인정을 하는데 왜 우리 엄마 언니 앞에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야? 내가 뭐 말을 잘못했냐? 왜 그러는데? 이러길래 허니 내가 뭐 언제 당신한테 잘못한 적이 있다고 말을 했어? 어?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가사일을 통해 월급을 받고 싶으면 가사일을 시키고 월급 주는 곳을 찾으라고 한 것 뿐인데 이게 뭐 나쁜 말이냐? 월급을 주게 될 주체인 내가 싫다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냐고. 네 말 맞다나 그게 직업이면 클라이언트가 일감을 안 주면 그냥 땡 아니냐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방으로 쌩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이 냉전 상태인데요. 그래서 남초가 아니고 일부러 여초인 이곳에 글 쓰는 겁니다. 그냥 순수 여자 입장에서 정말로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댓글 1번 참 나도 여자인데 쓰니 마누라 진짜 어이없네요. 그럼 내가 전업할 테니까 니 혼자 나가서 벌어와라. 그리고 나한테 월급을 달라.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니 요즘 몇몇 여자들 진짜 왜들 이러냐. 취집하고 전업을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돈까지 따로 달라고 하네. 헐. 내 댓글. 여자는 개뿔. 남자인가 누가 모를 줄 알아? 그지 같은 게 또 취집거리 관점이. 무능력해가지고 자기 가족 책임지지도 못하고 또 찌기도 싫어가지고 여자한테 참 잘 떠넘긴다. 그치? 2번 말을 좀 이쁘게 하고 서로 하는 일에 감사를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아내는 남편이 돈을 벌어와서 그걸로 걱정 없이 사는 거에 감사를 하고 또 반대로 남편은 집안일과 육아를 하는 아내 덕분에 걱정 하나 없이 회사 생활에 집중할 수 있음에 감사를 하고 둘 다 각자 맡은 일 열심히 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감사를 느끼며 살면 좋겠다 이거예요. 내 댓글.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전에 오늘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거예요. 지들 집이라고 사람 앞에다 세워놓고 개소리 시전하는데 어? 가는 말이 고울 수가 있겠냐고. 3번 쓰니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요? 잘못은 무슨 잘못? 뭐 굳이 찾으려면 부드럽게 말을 하지 못한 정도랄까? 뭐 그런 거? 4번 아이고 이 아저씨 뭐 거지같은 걸 데리고 사시는구만? 입 나불거리지 말고 지가 나가서 돈 벌어보라고 하세요. 도우미? 이거요 나도 써봤지만 제대로 쓰면 진짜 완전 전문가야. 밖에 나와 일하면서 애들 키우고 집안일도 제대로 하는 슈퍼우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미쳐가지고 보게 겨워 개소리가 절로 나오게 됐나보네. 헐. 5번 나도 여자지만 이거는 아내가 날로 먹으려고 드는 겁니다. 돈을 받을 거면 나가서 일하라고 한 거 이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애도 없는 전업이 맞벌이인 척 개꿀 빨려고 헐. 개 어처구니가 없네. 끌끌끌 됐으니까 그냥 앞으로 맞벌이 하자고 해요. 아니 근데 그전에 그냥 이대로 반품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쓴이 인생을 지옥에서 꺼내는 그런 길인 것 같긴 해요. 응. 6번 끌끌 쓴이 아내가 집안일을 잘 못하나봐요. 근데요. 그래도 그렇지 말을 이렇게 하면 당연히 서운하죠. 솔직히 젊은 사람이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어떻게 합니까? 또 만약에 쓴이 아내가 그걸 하겠다 하면 쓴이는 뭐 보내줄 건가요? 아니잖아요. 저희 신랑은 완전 바로 난리 날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정상적인 남편의 모습인데 말을 이렇게 해버리니까 당연히 서운하고 속상하겠죠. 어떻게 될까요? 애도 없는 전업주부가 월급을 달라고 하는 거 님은 이 여자가 제정신 박힌 여자로 보여요? 정말? 7번 아니 그냥 말이라도 월급 줄게 이러면 안 돼요? 어디가 덧락이라도 하냐고요. 어차피 생활비 벌어오는 거 같이 쓰잖아. 게다가 그 자리가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형이랑 장모님도 같이 있는데 배려를 좀 하지. 왜 둘만 있을 때 할 법한 말을 거기서 하냐고요? 내 댓글 뇌가 터진 건가? 누가 먼저 시작을 했는지 안 보이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을 누가 건드렸냐고. 어? 2번 그게 그냥 말해서 안 끝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봐요? 거기서 어 그래 내가 월급 줄게 이런 말 했다가 나중에 왜 월급 안 주냐고 달달달 사람 벗고면 네가 책임을 질 거냐고요. 그리고 장모님 듣는 데서 그러냐고 했냐 지금? 아니 그러면 장모님이 듣고 있는 데서 자기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 꺼내는 아내는 왜 남편을 배려 안 하는 거야? 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저도 여자지만 배려라고 하는 건 서로가 같이 하는 겁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한테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권리가 아니라고. 쌍방이라고. 8번 저도 전업인데 쓰니 말 완전 정답인데요. 아내분은 반박할 말을 못 찾아가지고 그냥 입 앙 다물고 시위 중인 것 같아요. 같은 전업이 봐도 참 통쾌합니다. 말 잘 하셨어요. 9번 아 진짜 나도 같은 여잔데 창피해서 못 살겠다. 아니 왜 저러는 거야.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아이고 머리야. 10번 와씨 이 남자 말하는 꼬라지 봐. 장모님도 앞에 있는데 대단한 싸가지네. 충분히 좋게 돌려서 말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어? 되덜껑. 돌리긴 뭘 돌려서 말을 해. 그 자리에서 대가리 안 돌린 게 다인 줄 알아라. 뺑글뺑글. 11번 내가 지금 뭐 잘못 이해를 했나 싶어가지고 두 번이나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지금 집에서 가정주부로 있는데 남편한테 월급을 받겠다. 아니 이게 대체 뭔 소리야 이게. 12번 야 저 여자 진짜 개 한심하다. 생각이 이렇게나 없나. 도대체 무슨 말이 듣고 싶어가지고 저런 말을 한 걸까. 아니 그럼 남편이 퇴근 후에 가사일 하는 거랑 주말에 집안일 하는 건 니가 돈 벌어가지고 수당 챙겨줄 건가. 그런 거냐. 13번 물론 여자가 잘한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도 장모님 앞에서 말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 눈치 대박이다. 너의 가사노동은 월급을 주고 싶을 정도의 가치가 없으니까 돈을 받고 싶으면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라. 나는 너한테 돈을 주느니 다른 사람을 쓰겠다. 이런 말을 아내의 부모님이 다 듣는 데서 했다는 건데 왜 분위기가 쌓여졌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헐 내가 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럼 자기 부모가 다 듣는 데서 남편한테 저딴 말 씨부리는 건 되고 지가 듣는 건 안 돼? 왜? 왜 안 돼? 14번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친정 식구들 보는 앞에서 저렇게 말을 하는 거 이게 문제죠. 아이고 내 동생 우리 딸내미는 무시를 당하고 사는구나 우리들 보는 앞에서도 저러게 하는데 둘만 있을 땐 오죽하겠냐 이런 생각에 속상하겠죠? 부인이 자기 시댁 어른들한테 저딴 식으로 말을 하면 너는 기분 좋겠냐고요? 댓글 아니 이것도 뭔 개헛소리요 사람이 맑아지도 않은 개소리를 했으면 그게 어디든 누가 있든 욕을 쳐먹어야지 또 저렇게 한 번은 개쪽을 당해봐야 다시는 개헛소리를 안 하는 거요? 2번 그러니까 저 망할 잡것들이 지들 부모 앞이라 정신 못 차리고 제보이자 남편을 깔아 뭉개려고 먼저 쌍으로 덤볐으니까 이제는 당연히 찰지게 쳐맞아야지 어? 마이 턴 15번 아 진짜 가끔 이런 미친 글들 보면 늘 느끼는 게 하나 있거든요 우리 집은 거지같은 유나 뜨는 사람 하나 없이 착한 사람들만 똘똘 뭉쳐가지고 결혼하고 잘 사는 거 이거 너무너무 감사해 복이다 복 복이야 16번 어이고 이 망할 쿵쾅이들 댓글 달아놓은 꼬라지 좀 보소 아니 도대체 여기서 이 말이 왜 틀렸다는 거요 남자 외벌이로 생활비 다 대고 있는데 그 돈으로 생활하고 가정을 꾸리는 건데 자기 몫을 또 더 달라는 게 사람이요? 그리고 맨날 시절하고 욕하며 시모 보는 앞에서 남편 귀 좀 세워줘라 이런 말 보이면 개 발작하는 것들이 말이지 이럴 땐 또 말을 부드럽게 하래 17번 정신 제대로 박힌 인간들이면 자기 딸 자기 동생이 미친 거 인정하겠죠 아무리 자기 식구고 핏줄이라도 그래 개소리를 무조건 감사하고 도는 게 그게 애정이냐고 그렇게 했다가는 다 같이 단체로 진상되는 거 정말 몰라? 참 그래요 난 아무 얘기 안 할 거야 이거 또 말하면 또 쾅쾅쾅쾅 또 난리 난다 여러분이 대신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